이번 강의에서는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변화율은요,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우리가 a하고 a에서부터 h만큼 떨어진 끝점까지의 변화율을 보고 싶으면요, 자, 그 그래프가 지나는 지점을 찾아서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균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이만큼 a, h하고 h만큼 변하게 되잖아요. a에서 h만큼 가서 a, h가 돼서 그 사이의 변화율이니까요. 그리고 y는 각각의 지점에서의 값을 함수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 이렇게 평균변화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이 점과 이 p점과 q점을 이어서 이 x분의 y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함수의 그 구간의 기울기,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변화율은 시작점과 끝점까지를 연결한 직선 p, q의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순간 변화율은요, 네, 미분계수라는 다른 이름이 있죠. 자,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입니다. 자, 미분계수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 점에서의 변화율, 즉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이미의 함수 f, x가 주어졌을 때 한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으면 그 점을 함수에 찍고 그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립니다. 그 접선, 수직인 직선이죠. 자, 그래서 이 접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이건 기학적 의미고요.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앞서 배운 평균변화율은 h값이 있었잖아요. a에서 a, a 플러스 h, 일단 h만큼 변할 때요, 그 h를 매우 작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매운 작은 값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값.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보낼 때, h를 0으로 보낼 때, 즉 극한에 취할 수가 있겠죠. 그때의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평균변화율에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극한을 공부한 이유 중 하나죠. 미분을 공부하려면 극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 취했을 때, 평균변화율이 곧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것을 미분 계수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f'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a라고, 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요. 이렇게 평균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미분에서 미분 계수와 같은 뜻일 수입니다.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미분 계수의 기약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점에서의 접선, 접선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미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평균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공부했는데요. 평균변화율은, 시작점과 끝점,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함수와, 끝점에 해당하는 함수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면, 순간 변화율은 그 해당하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분에서 구하려고 하는 미분 계수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다음 강의에서 미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